인천항망공사가 구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임시 활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1만 1,256제곱미터 건물 1개동과 부지 4만 791제곱미터로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현재 건물의 주용도는 운수시설이지만 임차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따라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류, 제조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구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020년 6월 송도로 통합 이전한 이후 내항 재개발 사업 착수까지 유휴 상태입니다.